앤드루 버키 헤리스 맥겔리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이다. 애칭인 버키는 메이저리그의 명선수였던 버키 헤리스의 이름을 자칭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는 것을 기대했던 이름이다.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을 거쳐 1928년에 미국 마이너리그 베이스볼에 들어가 메이저리그 승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일본계팀인 lanippon에 소속되어 있던 1934년 미국 원정을 와 있던 대일본 도쿄야구 클럽과 대전했다. 일본 국내 최초의 프로야구 리그가 시작된 1936년 나고야군의 총감독으로 있던 고노 아스시가 스지키 소타로에게 외국인 선수 소개를 부탁했는데 스지키는 1934년에 대전했던 헤리스를 고노에게 권했다. 그러면서 나고야군에 입단하게 되었다. 1936년 충계부터 리그에 참가해 그해 춘학의 통산 타율이 0.348 추계에도 점사밀령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1937년 고노가 결성한 고라쿠엔 이글스로 이적해 1937년 추계 시즌에 점사밀령 위 타율을 기록했다. 타격뿐 아니라 간견으로도 활약해 계속 출루되는 각 루의 정확한 송구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전년도 최하위였던 팀을 3위로 이끌었다. 그 공적을 높게 평가받아 같은 해 mvp에 선출되었다. 다음에 1938년 충계 시즌에는 홈런왕을 차지했다. 1938년 추계를 끝으로 팀에서 탈퇴하고 귀국했다. 해리스의 귀국 당시 미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과 이별하는 날 해리스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플 지경이라고 크게 슬퍼했다. 말년에는 일본 시리즈의 초청을 받아 약 40년 만에 본거지 구장이었던 고라쿠엔 구장의 인조 잔디를 보고 감격하기도 했다. 1978년 수상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69세 방일 이후부터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포수 마스크 너머로 갑자기 일본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주자로 루에 나가면 상대 투수에게 잠깐 그 공을 보여줘 라고 말해 투수가 자신에게 공을 굴려주면 그 순간에 다음 룰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등 독특한 트릭 플레이를 선보였다. 타이틀 수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